레벌루션즈 퍼미닛 9 박기돈 기자, 서울모터쇼서 사진전 열어. 자동차 웹진 RPM9 WWW. 레벌루션즈 퍼미닛 9. KR의 박기돈 기자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서울모터쇼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 박기자는 이번 사진전에서 지난 7년여간 자동차 전문기작 염사진 작가로 활동해오면서 취재 현장에서 찍은 2만여점 중험선된 작품 모십여점을 선보인다. 박기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국산 및 수입차를 취재하면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며, 현장감 있게 촬영된 아름다운 사진들을 자동차 마니아 등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진전에 출품되는 모든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초점 이벤트를 통해 나누어준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